안녕하세요. 강원 누가의 회장을 맡고 있는 원주의대 공호졸 이강산이라고 합니다. 강원 누가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줌으로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하면서 타지역에서 계셨던 선배님들이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선생님, 선배들도 만나면서 모임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CMF는 선배의 따라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CMF는 새로움입니다. 저에게 CMF는 제 영혼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CMF는 선교가 무엇인지 제가 배웠던 공동체입니다. 저에게 CMF란 친구입니다. CMF란 친정집이다. 저희에게 CMF란 연애이자 결혼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의과 대학 21졸 이승현 이승현 이예요. 해명대학 김주연 김재재 상집 이수지 박태태 혜진리 단동대학 김성훈 해라고 경호원주의 대학 김상수입니다. 미칠밤한 자리에서 대신 죽고 고마워하지 마세요. 한! 한 없이 큰 대학생님 잘하고 적받게 생각하지 말고 넘치라도 함께 촬영을 했지라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CMF 직체들 모두 하나님의 복 복음을 배우고 음성에 부딪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길을 바랍니다 CMF 직체들 모두 감사합니다 파이팅